마귀의 간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온전한 계획과 주의 뜻 가운데 서기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어둠의 용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어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삶의 모든 터전에 함께하는 사들과 아버지여 다툼하지 않고 늘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또한 기도하며 축복으로 함께 교제하며 통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용들을 상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24시간 365일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악한 용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보호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띠를 띠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삶 가운데에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늘이 놀라운 신 지혜의 놀라운 말씀이 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임할 주여다 이제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이 악한 영으로 대적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이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생각에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을 또 부인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소망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여 밝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하사 늘 주의 뜻대로 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방패를 하나님 은혜로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또 이 악한 영으로부터 죄악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방하며 방해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늘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시험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당과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주님을 수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호위하는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써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생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지킬 것만은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판에 아버지의 생명을 새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생명의 이의 마음의 근원이 있음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성경의 66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혜가 서라 하면 서게 하시고 각오 서는 이 모든 것들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절제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생각을 또한 기도로 구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제거하시고 불안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부정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롭게 주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구원과 또 부유함과 축복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생각을 악한 영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가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침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축사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완전한 지혜와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지키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길을 평안히 행하며 내 발이 거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이 지혜와 이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을수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모든 근신과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의 기쁨이 되며 장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평안일 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떤 악한 것으로 인하여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지금도 이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을 인하여서 잠을 회방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면의 장애로 인하여 고통을 장하는 자가들이 이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꼬진 눈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방패들이 말씀의 방패들이 성령의 검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파수하고 지키고 보호하니 너희 더러운 두려움도 떠나가고 너희 악한 모든 회방하는 것도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우리를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멸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승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저 요하는 내가 을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아사 우리의 눈앞에서 평생도록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놀라우신 구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리라 교만은 배망의 선붕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금을 얻는 것보다 아버지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보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의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악한 영의 통로가 아버지와 차단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지혜와 명철을 얻어 날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파수하며 보호되는 줄 알고 평생도록 주의 은혜를 지혜를 명철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말씀처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지혜로운 대로이니 아버지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너머집의 앞잡이라 하셨사오니 날 받아 나보다 남이 더욱더 나은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감사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주의 성 꿈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선대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만한 마음이 우리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감사하며 또한 그 풍성함이 넘쳤을 때 내 이웃에게 아버지여 나누는 은혜의 역사 이 겸손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항상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하사 악인의 깨와 거만한 생각과 또한 아버지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낮고 겸손하며 주님처럼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을 지키며 어둠의 영으로부터 회방과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에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초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눈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제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왕의 만왕의 왕이심을 찬양 경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며 내 생명 되시고 나를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항상 주님에게로부터 옴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의 도움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여 정지하거나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함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어떠한 환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하사 다시는 이 어둠의 용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회방이나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보호함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감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용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온전한 계획과 주의 뜻 가운데 서기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어둠의 용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어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삶의 모든 도전에 함께하는 사들과 아버지여 다툼하지 않고 늘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또한 기도하며 축복으로 함께 교제하며 통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24시간 365일 지켜 주시하사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보호될 수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중심의 띠를 띠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삶 가운데에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능령의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늘이 놀라운 신 지혜의 놀라운 말씀이 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임할 주여다 이제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이 악한 영으로 대적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이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생각에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을 또 부인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소망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요 밝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하사 늘 주의 뜻대로 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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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보호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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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시험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당과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주님을 수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한 악한 영원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호위하는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써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생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지킬 것만은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신 이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판에 아버지의 생명을 새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생명의 이의 마음의 근원이 있음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성경의 66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혜가 서라 하면 서게 하시고 가고 서는 이 모든 것들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절제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생각을 또한 기도로 구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제거하시고 불안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부정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롭게 주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구원과 또 부유함과 축복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생각을 악한 영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가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침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축사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완전한 지혜와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지키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길을 평안히 행하며 내 발이 거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이 지혜와 이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을수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모든 근신과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에 기쁨이 되며 장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평안을 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떤 악한 것을 인하여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누운 죽 내 잠이 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지금도 이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을 인하여서 잠을 회방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면의 장애로 인하여 고통을 장하는 자가들이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꼬진 눈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방패들이 말씀의 방패들이 성령의 검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파수하고 지키고 보호하니 너의 더러운 두려움도 떠나가고 너의 악한 모든 회방하는 것도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악한 용들이 틈을 타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우리를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멸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승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을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아사 우리의 눈앞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놀라우신 구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오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리라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금을 얻는 것보다 아버지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보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의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악한 영의 통로가 아버지와 차단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지혜와 명철을 얻어 날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파수하며 보호되는 줄 알고 평생도록 주의 은혜를 지혜를 명철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말씀처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지혜로운 대로이니 아버지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너머집의 앞잡이라 하셨사오니 날 받아 나보다 남이 더욱더 나은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감사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주의 성품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선대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만한 마음이 우리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감사하며 또한 그 풍성함이 넘쳤을 때 내 이웃에게 아버지와 나누는 은혜의 역사 이 겸손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항상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하사 악인의 깨와 거만한 생각과 또한 아버지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낮고 겸손하며 주님처럼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을 지키며 어둠의 영으로부터 회방과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에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초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눈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제하신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왕의 만앙의 왕이심을 자작 경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며 내 생명 되시고 나를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항상 주님에게로부터 옴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의 도움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여 정지하거나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함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비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어떠한 환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하사 다시는 이 어둠의 용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회방이나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보호함 가운데 후른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갓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온전한 계획과 주의 뜻 가운데 서기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어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삶의 모든 도전에 함께하는 사들과 아버지여 다툼하지 않고 늘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또한 기도하며 축복으로 함께 교제하며 통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24시간 365일 지켜 주시하사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보호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띠를 띠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모든 삶 가운데에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능령의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늘이 놀라우신 지혜의 놀라운 말씀이 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임할지어다 이제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이 악한 영으로 대적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이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생각에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을 또 부인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소망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여 밝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하사 늘 주의 뜻대로 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방패를 하나님 은혜로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이 악한 영으로부터 죄악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방하며 방해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늘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시험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당과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주님을 수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호위하는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써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생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지킬 것만 는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아버지의 생명을 새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생명에 이의 마음의 근원이 있음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성경의 66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혜가 서라 하면 서게 하시고 각오 서는 이 모든 것들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절제하며 주의 뜻을 고하며 주의 생각을 또한 기도로 고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제거하시고 불안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부정한 생각을 제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롭게 주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구원과 구원과 또 부유함과 축복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생각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가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침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곱길로 축사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완전한 지혜와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지키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길을 평안히 행하며 내 발이 거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이 지혜와 이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모든 근신과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에 기쁨이 되며 장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평안을 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떤 악한 것으로 인하여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누운 죽 내 잠이 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지금도 이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을 인하여서 잠을 회방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면의 장애로 인하여 고통을 장하는 자가들이 이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꼬진 눈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방패들이 말씀의 방패들이 성령의 거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파수하고 지키고 보호하니 너의 더러운 두려움도 떠나가고 너의 악한 모든 회방하는 것도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악한 용들이 틈을 타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또 우리를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멸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승리함으로 담대함으로 죽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을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하사 우리의 은 앞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놀라우신 구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오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리라 교만은 배망의 선붐이여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요 주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금을 얻는 것보다 아버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보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지혜의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악한 영의 통로가 아버지와 차단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지혜와 명철을 얻어 날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파수하며 보호되는 줄 알고 평생도록 주의 은혜를 지혜를 명철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말씀처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지혜로운 대로이니 아버지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너머집의 앞잡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나보다 남이 더욱더 나은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감사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주의 성품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심지어 원주들까지도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선대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만한 마음이 우리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너무 많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일이 없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이룡한 양식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감사하며 또한 그 풍성함이 넘쳤을 때 내 이웃에게 아버지여 나누는 은혜의 역사 이 겸손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항상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하사 악인의 깨이와 거만한 생각과 또한 아버지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낮고 겸손하며 주님처럼 순종하며 복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을 지키며 어둠의 영으로부터 회방과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에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초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눈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제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왕의 만앙의 왕이신 을 자작 경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시며 내 생명 되시고 나를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항상 주님에게로부터 옴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의 도움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여 정지하거나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함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비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어떠한 환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하사 다시는 이 어둠의 용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회방이나 방해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보호함 가운데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호흡수 고맙소서 고맙소서